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토지인데요. 지금 현재 33대 정도 주위 환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토지를 분양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 있는 토지가 160평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쪽 토지에서는 앞쪽으로 남한강까지 조망되는 그리고 앞쪽으로는 강화면 생활권이 바로 보이는 시티뷰 그리고 남한강 비위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앞쪽으로 400m 정도는 시골길이 있다. 강화면 생활권이라든지 학교 지금 현재 보이는 체육공원 체육공원 등이 차량 3분 서울 3실력 기준 47km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최고 입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126평부터 200평이 넘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평당가가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다. 남한강까지 보이는데요. 평당가가 110만원 매매가가 126평 기준으로 1억 3천 9백만원부터 시작하는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거의 평생 조망권 멀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시티뷰와 이렇게 남한강 조망까지 되는 최고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이 보존관리구역. 그리고 아무래도 남한강이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속해 있다. 만약에 집 지으시면 검폐율 20% 용도지역률 80%로 집 넓게 지을 수 있는 최강의 토지다. 지금 단지 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때는 전혀 없다. 전기지중화 작업이라든지 상수도까지 인입이 된 최고의 입지 환경의 토지다. 오늘의 매물 총 126평부터 200평 이상까지 중요한 평당가가 110만원에 나온 강하면 생활권에 남한강 조망의 서울 접근성 좋은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